안녕하세요.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9월 모의평가 시험은 어떠셨습니까? 보실만 하셨습니까? 이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기존 모의평가 유형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다만 그 순서 배치가 조금씩 달라져서 약간 다르게 느껴지셨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. 9월 모평 분석을 해본다면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. 만약에 9등급제로 본다면 한 중중 정도로 조금 좋아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주 어려운 문제 유형보다는 반드시 다뤄야 될 내용들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니까 충분히 다룰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. 어휘성어 문제, 그 다음에 단문장문, 한시 유형은 항상 구조가 정해져 있죠. 그 문제 숫자가 늘거나 주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. 이번에는 퍼즐 공통, 명심보감, 그 다음에 삼국사기, 지봉집, 이수광의 지봉집이죠. 뭐 이런 쪽 한국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논호, 또 이규보의 글과 정원의 시, 이규보의 시와 정원의 시, 그 다음에 맹자. 논호하고 맹자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번갈아 출제되고 있죠. 논호, 맹자가 같이 다뤄질 수도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전국책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많이 등장했는데요. 이런 경우는 조금 약간 좀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뭐 삼하천의 사기라든지 기존에 많이 다룬 책 속에서 보는 것이 더 좋을 뻔했는데 아무튼 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다 다뤘던 그런 문장이었고요. 그 다음에 고문진보 문장이 또 들어왔어요. 국조보감하고. 국조보감 같은 건 좀 이것도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.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모든 책을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이 유형을 잘 정리를 해놓다 보면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자,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죠. 그럼